이달 초 안동댐과 이마댐 물을 대구로 공급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은 안동시와 대구시가 오늘 추가로 5호 교류협정을 체결했습니다. 두 도시는 안동시 14개 읍면과 대구시 8개 후군을 1대1로 매칭해 교류를 확대하고 특히 대구시는 안동시 농특산품의 직거래 사업 확대 등 관련 마케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권기창 안동시장은 양도시의 자원을 최대한 공유하고 활용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.